10월달부터는 일반암에 비해 20%밖에 가입이 안되는 유사암, 각기경제 하지만 이번달도 50% 축소가 되었지만 저 보호망이 머리를 써서 3년 이후에 일반암 4천만원을 삭제하고 일반암 4천, 유사암 4천, 비갱신형 20년나 90대 만기로 1대1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년갱신인데 아 나 3년갱신 싫어 10년 뒤에 삭제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10년갱신 상품 저 보호망이 설명해드릴게요 자 10년갱신형이고요 자 아까전에 20년갱신은 여기가 2만원이었죠 근데 10년갱신은 11,200원이다 그래서 유예 기본계약 장애 지급률 100만원 최소로 낮춰드렸고 밑에 보시면 납입면제와 일반암, 유사암 4천만원 예 그래서 1대1로 가입이 된다 20년나 90세 만기로 요게 팩트고요 유예는 10년 뒤에 쫙 삭제하면 돼요 그래서 10년 이내에는 일반암 8천만원 10년 이후에는 일단은 일반암 4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3년갱신 일반암 4천만원 그 다음에 비갱신 4천만원 넣어드리면 6만 9천원 아 나는 3년갱신은 너무 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난 일반암도 좀 길게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10년갱신 10년갱신하면 7만 2천원 아까전에 3년갱신보다 거의 3천원 정도 좀 올라갔네요 난 10년보다 일단은 20년갱신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9천원 더 올라간 일단은 20년갱신 그러면은 보험료가 8만 2천원이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여기에 3년갱신은 일단은 일반암 4천만 그 다음에 비갱신형 일반암 4천만 유사암 4천만 이거는 비갱신형 20년나 90세 만기고요 90세 만기 그리고 위에는 3년갱신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이거는 거의 아까 얼마였죠? 보험료가 7천원 정도 그래서 6만 9천원 7천원에서 합산 6만 9천원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거고 자 3년갱신 말고 3년 너무 짧아 그 위에만 10년갱신을 하고 싶어 그 보험료가 11,000원 정도 그래서 보험료가 아까 봤던 까먹었네요 죄송해요 7만 2천원 네 7만 2천원 나온다 7만 2천원 네 7만 2천원 그래서 3년갱신은 6만 9천원 10년갱신은 7만 2천원 또한 20년갱신 20년갱신은 아까전에 8만원 돈 나온다 8만원 돈 8만원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 구조는 똑같아요 1대1 일반암 4천만 유사암 4천만 비갱신형은 일단은 20년나 90세 만기 똑같이 가져가고요 위에 4천만원을 3년갱신하면 6만 9천원 10년갱신하면 7만 2천원 그 다음에 20년갱신하면 보험료가 8만원 나온다 40세 남성기준이에요 40세 남성기준이고요 일단은 여성기준이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 또 40세가 넘어가면 일단은 유사함의 한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시더라고요 저는 다음 텐데 당연 met Tim 대